하아.. 저기 저렇게 누구나 거미, 모, 오리? 기계 안에 열쇠구멍에는 누군가의 끈질긴 시선이 느껴진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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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말이죠! 에너지로 마저 생산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기대한다면 아니지만 정답은 저런 발생이 상황이야 부서의 분위기 위해서라도 가서 시답지 않은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서 돈을 줘 그럼 애들이 좋아해 네 까마귀님 다시 안녕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진짜 가서 위로의 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돈을 주면 기분이 나아져요 돈이 최고야 오케이 하면은 이제 환상체에 대한 공포를 줄이는 쪽이 가장 좋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거 찍어주고 얘는 기본 정보도 못 들었어 지금 얘가 환상체 자립보행이 가능한 기계 형태 환상체 두 명이 죽어가지고 일단 두 명 뽑고 위쪽은 멘탈 한 명 한 명만 좋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심장이 있으니까 심장으로 좀 아 잠깐만 심장은 요쪽이랑 관계가 없어 심장은 이거랑 관계가 없어 그건 멘탈 좋은데 두 명 필요한데 멘탈 좋은데 두 명 있고 오히려 아래쪽에도 파밍안이 좋을 거예요 노래하는 기계는 아닌데 노래하는 기계는 아니에요 노래하는 기계는 아니야 그래서 잠깐만 요거는 오엥씩 한번 껴주고 본능 들어가 하고 요쪽은 지금 애들 좀 키워줘야 되는데 일단 얘 지금 너무 저게 떨어지니까 통찰은 좀 받고 오고 아 이게 문제란 말이야 잠깐만 그레고리 일단 취소해봐 그레고리가 한번 들어갈게요 이런게 있으면 이런건 일단 가서 통찰 한번 해볼게요 비카츄님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기계 NK2 잠시 그럼 요쪽은 위쪽에서 체력이 되는 게 없어 잠깐만 그나마 웨더비가 체력이 되니까 얘로 가자 왠지 그냥 저거 같거든요 긴장 잠깐 블랙크프트 1단계 어디야? 미니어와에서?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닌가봐 잠깐만 그레고리 그리고 조금 체력 피해 같은데 이거 누르면 안되죠 본능 5에는 이따 들어오고 있고 이거 체력 피해인데 네 네 슈크림이 내려가세요 잠깐만 야 그레고리 빠져봐 그레고리 빠져봐 일단 오케이 잠깐 일로 빠지면 답이 없어 일로 빠지면 답이 없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빠지고 보자 지금 그레고리 5에는 다 필요 없고 일단 잠깐만 으이씨 아 어떤 놈인지 알겠다 지금 보니까 얘도 지금 레이드 레이드 형식이야 레이드 형식이야 오케이 저 쿨타임 잘 보면서 레이드 형식으로 뛰면 돼요 잠깐만 일단 올라와 일단 올라오고 잠깐 여기 버텨줄 수 있는 애가 체력이 멘탈 일단 까미오 내려와 까미오 내려오고 저 여명무 아 쟤부터 처리를 하는 게 나을까? 걸어가다가 갑자기 토벌 꺼내 잠깐 일단 냅둬 냅두고 그레고리 냅두고 잠깐만 통찰로 ON 일단 여기 들어가서 메탈 좀 올리고 AANJ1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지금 요게 문제예요 까미오가 여기 통찰 들어가야 돼 까미오 일단 통찰 들어가고 애착을 잠깐 애착이 아니고 막기 통찰 억압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잠시만 일단 제압하러 가보자 그레고리 한번 제압해보고 나머지는 지금 체력이 안 돼서 안 돼요 잠깐만 오케이 아 주변에 주변에 뭔가 있으면 저렇게 잠깐 토벌 키네 이고리는 조금 힘든데 아 어디로 와 야 올래면 올래 그렇지 잠시만 잠깐만 이게 잠시만 야 잠깐만 체력 얼마나 달라 그레고리 28 아 잠깐 근처에 붙을 때마다 원거리가 필요해 저가 일단 원거리 필요해요 일단 오해는 요쪽으로 가지고 저건 원거리야? 쟤는 원거리야 원거리 원거리 오케이 클리포트 2단계 어떤 놈이야 의문 어디어디야? 지금 어디랑 어디야 요쪽이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아 이정도는 뭐 껌이지 잠깐만 아까 까미오 들어가시고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지금 실수로 반납만 안 누르면 돼 지금 다 화삭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포인트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디랑 어디갔지? 요쪽에 둘이 있나?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아 얘가 요것도 요것도 때려주는구나 잠깐만 야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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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고 이쪽으로 여기로 돌아갈게요 그렇지 하고 지금 110 본능 원찍고 웨더비가 일단 다시 들어가고 보면은 일단 다 올려주시고 요쪽도 관리법 다 찍을 수 있죠? 탈출기 계층 마이너스 3 아 얘 때문에 3포인트나 줄어 아 그냥 종료하자 보상 1이야 신기가 여명하고 안 친한가봐요 예 그런거 같아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제일 안전한 장소가 되어가는 것이다 야 이거 그거 나쁠 늑대인데? 야 저거 그거 나쁠 늑대잖아 늑대파고오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안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켰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야 RF도 막아요 피해정규화 생취정보 일단 시각화 한 다음에 이게 필요해 지금 8포인트 있으니까 아 얘가 문제라 이쪽이 문제란 말이죠 위쪽은 괜찮고 오델리가 아 잠깐 오델리 파밍을 너무 못하는데? 나 관리 시작 한번 해봐 애착장은 6번이죠? 이게 뭐야? 아 이거 사용이구나 오케이 사용이면 메이블 들어가 말까 메이블이 들어가시고 보면 사용시간 3분 하지만 내부는 완벽히 안전했던 방공호는 외부의 현실을 더 큰 절망으로 조정시킨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가 되어가는 것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나가면 안되는 것 같은데? 나가려고 하질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오델리 이거 껴주고 저 안에 들어가면 왠지 나가려고 안할 것 같아 일단 에바 그니까 히키코볼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웨더비 통찰 한번 써주고 들어가봐 일단 들어가봐 일단 요쪽 보니까 동차는 아니였어 그리포트 1단계? 어디야? 이쪽 걸렸죠? 상관없어? 아 체력이랑 막 요긴 좀 차는데? 일단 계속 쓰고 있어봐요 요쪽에서 괜히 또 헛짓 했다가 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거 일단 저쪽에 계속 해주고 이골이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면 꼭 게임같이 뭐야 버릇살이면 벌써 탈출했어? 아니 저건 쉽죠? 일단 억압 들어가주고 아 잠깐만 설마 정신적인 수량 회복한다 이건 아니야 3월 27일에 방어 3월 27일에 방어 야 나와 저거 아니면은 그거 같아 너무 오래 있으면은 애가 점점 체력이 깎이는거야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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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거 컨트롤로 피할 수 있나? 잠시만 컨트롤로 피할 수 있네 요쪽에 있으면 아따가 아 잠깐 이러면 못 피하잖아 일단 치료 한번 하고 보자 일단 이거는 오델리랑 외더비 들어가시고 일단 오델린 저거 환불되죠 다시 위쪽 통찰? 하고 이쪽 잘 되고 있고 성냥파리는 일단 성냥파리 위쪽에서 부를게요 위쪽 체력이 되는 애가 없어 가자 잠깐만 이거는 양쪽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오델린 이거 때려 그렇지 양쪽에서 때려 어? 잠깐만 피할 수 있는거 같은데? 피해 지는건가? 지금 외더비 지금 체력이 17이에요? 13 안 피해지네 안 피해지죠 안 피해지죠? 일단 들어가 둘이 자리 박..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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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들어가 들어가 일단 들어가 들어가시고 오델리가 일단 공격해주고 랑트롤 랑트롤이라니 일단 때리고 일단 때리고 오델리가 지금 요거 못 박아 해줄게요 잠깐만 그렇지 못 박아 해주고 이거 어떻게 할거냐면은 야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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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좀 어.. 뒤쪽에서 애들 어.. 그리고 빼 왜 소리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엔 들어가 오엔 들어가 일단 오엔이 요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줄게요 한 다음에 보자 지금 이거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제 오엔이 저것만 끌어주면 돼 그렇지 그렇지 잡았죠 들어와 들어오고 나서 저 기계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일단 오넬리 통찰 들어가고 일레퍼나 시생에서 스토리 열어보는게 어떤가요 네 그렇게라도 해야될 것 같아요 억압 들어가고 이쪽도 억압 들어가고 얘는 지금 체력을 올려 하시고 어.. 보자 웨더비 들어가고 아.. 이쪽을 잠시만 외더비가 좀 더 아까운 오해는 통찰은 안되고 애착? 허가? 아.. 얘로부터 어? 한국에서 만든 무기.. 아.. 한국에서 만든 컴퓨터는 때려야 제맛이라고 했어 클리프트 2단계 됐고 어디어디야? 요쪽이랑 요쪽이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패율이 높아지는 걸 수도 있어요 보니까 개뜬거 없이 탈출했어 누구.. 아 잠깐만 반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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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 누르면 무조건 반납을 해야되네 죽은 애 없죠 일단 죽은 애 없으니까 이골이 들어가시고 요쪽 보면 이골이 아니야 억압도 아니야 잠깐만 빠져 빠져 일단 빠져 빠져 아이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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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휴우 휴우 클리포트 3단계 클리포트 3단계는 지금 요쪽으로 들어가줘야되고 보면은 지금 보면 지금 포인트 아직 못 모였죠? 안보였죠? 포인트 다 모아야되요? 이쪽은 없고 가다가 싸우지만 않으면 된대? 잠깐만 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시고 야 잠깐 저쪽에도 걸려있네? 아 저거는 잠깐만 야 너 메이블 한번 들어가봐 어 잠깐만 왜 메이블만 돼? 아니구나 메이블 일단 들어가시고 야 잠깐만 둘이 만날 수 있다 둘이 만날 수 있어 아 야 잠깐만 글로가면 어떻게 해 둘이 만나지 일단 업무 종료를 하는데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봐 어 들어갔죠? 아타! 아 까미유 죽었다! 아 꺼 꺼! 아 관리가 안되 왜이렇게 아 왜이렇게 관리가 되지?! 아 왜이렇게 관리가 되지?!